달려라 달려라 뾰속한 아리 터빙추맛 몽싱스 엄마, 여기가 어디야? 나 너무 신난 것 같아 나도 나도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애견카페는 아닌 것 같고 엄마, 이쪽은 이상무 이상무 막막 신난다, 그치? 잔디밭이 엄청 엄청 넓어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여기가 어디야? 내가 좋아하는 라면인가 봐 엄마 잡으러 간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야 신난다, 신난다 혹시 여기 내 집이야? 내 허락 없이 이사한다 이거지? 체크리스트 좀 가져와봐 뭐, 엄마는 꼼꼼하니까 믿어볼게 집이 맘에 들어 세상에 2층도 있네 들어 поклон지 않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또 믿고 entire